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에서 삼성페이를 통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영국 피네블러와 함께 삼성페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미국 삼성페이 이용자들은 인도와 멕시코, 중국 등 47개국으로 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. 삼성페이 송금 서비스는 수치인의 은행 계좌에 직접 돈을 입금할 수 있고 현지 환전소에 현금 수령 서비스로 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. 삼성전자는 송금 서비스는 삼성페이 이용자들이 더 편리한 금융 생활을 하도록 돕는 미래 비전의 첫 단계라고 말했습니다.